예수, 저 그 안전거는 계약이 됐어요. 뭐가요? 뭐고? 엘지? 나는 이게 길이 만워나 덕후나 무제깐 20만원만 아니겠어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전진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저기 가져올게. 우린 내려갔다 올라오면 어제 만약 16만원, 그것도 뭐라고 하니까 17만원. 어떨 때 또 안전치고 뭐 그러면 팔마트, 20만원, 20만원. 이제 통상 16만원에서 17만원.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나아가서 17만원 정도. 아우, 여기.